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울산의 모아파트에서 이틀 간격으로 수 1000만원의 현금 돈바라 돈다발이 화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죠. 이틀 상간에 굉장히 큰 액수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4일 울산 모아파트 화단에서요. 현금 5000만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검은색 봉투에 들어있었던 것인데 아파트 경비원이 순찰을 하다가 화단에서 이 현금 5000만원이 된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바로 이틀이 지난 지난 6일에는요. 이번에는 바로 인근에서 현금 2500만원이 발견이 된 겁니다. 액수도 상당하고요. 이게 아파트 화단에서 사실 발결된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주인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혹시 어떤 범죄와 연관된 수익이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도 열어두고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유실물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의 예로 볼 때 마늘밭에서 수십억 원이 발견되기도 했고 보통 불법 도박 운영하시는 분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집에서 저런 일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글쎄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만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아서 경찰도 혹시 이게 범죄와 관련된 돈이 아니겠느냐라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